인사선녀 어때요? 자,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선녀입니다 동동동 시작 시작 동동동한 샘이 오셨네 동동동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용히 하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동동동한 샘이 오셨네 동동동을 함께 앉아서 자,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동동한 샘이 오셨네 동동동을 함께 앉아서 여러분이 조용히 하면 인사를 해요 여러분이 조용히 하면 인사를 해요 이거 되게 단순하면서 한 번 더 안 봤어요 복잡해가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시작 동동동한 샘이 오셨네 동동동 동그랗게 앉아요 여러분이 조용히 하면 인사를 해요 안녕 자, 이렇게 익히자 족 발음 네 안녕 리허 unreal ệu